자, 냄새 맡아, 냄새 맡아 그렇지, 혼나야죠 우리 강아지 왜?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은하 같이 가자 같이 가봅시다 잘 맞추어 결국 들어가셨네 일로와 자, 나와, 나와 아니, 거기 말고 어, 그쪽으로 나와 어, 같이 일로와 정말 이 녀석 너무 귀엽네 은하 차량 뛰어놀고 싶어서 그래? 손 줬어 밸런타인 밸런타인 뭐야? 대나, 이제 우리 가자 응? 가잖아 아빠한테 손 줘 손 주세요 완전 집중했어 완전 집중했어? 응? 응 밸런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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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나랑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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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보라고 한마디 해줄 것 같아? 헤헤헤헤 울려나랑 같이 갈 수 있을까? 울려나랑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빠가 괴롭혀? 엄마한테 고자질했어 지금 울려나랑 같이 가도 되나요? 외려나랑 같이 가져 울려나랑 같이 가겠네 아이고 좋겠네 가자 갔다옵시다 우리 강아지 오늘 친구 만나겠네 울려나랑 아기 강아지 만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구 이상해 되게 좋아해 또 애기가 있어서 아이구 이상해 이렇게 돼 저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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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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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올까 자 이렇게 됐다 됐어 뭐 먹지? 왜냐면은 저기 레나가 저희한테 점프 다른 간에 점프하는 걸 많이 좋아해요 진짜 다행이다 그런 거 배워 그렇지 너 그런 거 배워야지 레나 잠깐 있어봐 그래도 씩씩한데 이너도 오 쟤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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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가 오래 안 되네 오 오 오 오 근데 웃부는 있어요 그래요 하 오 오 오 참교육관 왔어, 너무너무 웃겨. 누구냐, 어? 아, 참 웃긴다. 예나야, 애기야? 그럴 때 무서워. 웃겨? 아유, 그래. 여기 냄새 맡는 거야. 그렇지, 봐봐. 똑똑하니까 워낙 또. 에너지 켜, 이제. 너는 왜 그렇게 웃어? 쟤가 재밌어? 귀여워? 너무 웃기지, 레나야? 너도 아마 저랬을 거야. 너무 고마워. 너무 많이 가르쳐줘. 벌써 접근하는 게 달라요. 네. 한두 번 혼나니까. 네. 빨리 잘하셨어요? 그래, 그래. 어? 눈치 보자. 눈치 보자. 이런 게 진짜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사회생활이. 이렇게, 이렇게 냄새 막 그러는 거야. 어? 몰라, 내가 큰일 했어, 좀. 너,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 네. 손 줘. 왜, 귀여워? 어, 이거 뭐야. 너. 내 보도콜릿 켯어, 오늘. 너무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 얘, 마. 오오랑 인사하고요? 끝났어? 얘 또, 얘. 근데 또 장난 못하고 있어 아, 뭐하고 있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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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많이 좋아 아, 아, 아 2살짜네 아, 2살짜네 아, 2살짜네 아, 2살짜네 어이쿠 랜아야 랜아, 나도 저거 이리 와, 이리 와 저 강아지 랜아 랜고를 좀 아, 지 물이라고 또 저거 했더믄 어 보통 리치이버랑은 저거 한대 웃긴다 아 하하하 아주 갓난 애기를 받네 어? 아주 제대로 그냥 어? 훈련에 도움을 줬어 랜아? 네 너무 많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